오늘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시대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찍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올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시대반을 치니 시대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영적 존재감을 보여준 스테반 이란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도 서른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SN상에서 다양한 콘텐츠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을 우리가 인플루언서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는 영적인 인플루언서가 바로 스테반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초대교회에서 세운 일곱 집사 중 한 사람이었고 디아스포라 바로 헬라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기독 역사상 첫 순교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의 부흥과 또 이 복음의 확산의 도구로 스테반이라는 일꾼을 사용하셨고 또 그의 순교가 기복제가 돼서 이제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복음이 본격적으로 각처로 확산되어지게 됩니다 그의 이름의 뜻이 멸류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께 승리의 멸류관 또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 그야말로 존재감 있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광단 말씀을 통해서 또 성도 여러분 역시 한 주간 영광의 멸류관을 얻는 영적인 인플루언서로 복음의 인플루언서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의 망대가 확고했던 스테반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던 성령 충만했던 이 스테반을 통해서 큰 기사와 많은 표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테반은 예수님처럼 또 해당 전략의 원조답게 자유민들의 해당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먼저 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아시다시피 유대 사회는 철저히 여러분 해당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너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또 성전을 파괴시킨 후에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70년 포로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믿음을 나름대로 지키고자 성전 대신 성인 10명만 모이면 그 현장에 해당을 만들었고 거기서 율법을 가르쳤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스테반은 모세의 율법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 그리고 성전을 헐고 사흘만에 세우실 것이다 바로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도 폐하여졌다 이 복음의 핵심을 담대히 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교와 기독교를 명쾌하게 구분해서 변증했지만 유대주의 입장에서는요 유대주의가 팽배했던 그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볼 때는 이거는 굉장히 폭탄 선언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율법과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제사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거였습니다 따라서 스테반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그야말로 예루살렘을 뒤엎는 선언이었습니다 이 본질의 문제를 사도들도 아닌 평신도 스테반이 논증을 한 것이고 수천년 유대사회에 형성되었던 이 종교의 옛 틀을 깨버린 것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46년 동안 지은 예루살렘 성전과 구약 때부터 우리가 드리던 제사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게 무슨 말이냐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에 대한 화보다는 자신들의 권력과 기득권에 대한 어떤 도전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더 발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의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들이 철기때마다 성전에 와서 여러분 예배 들으면서 많은 헌금을 걷어들이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의 찾아옴으로 막대한 경제적인 부가 또 창출되었기 때문에 이 성전 필요 없다라고 했을 때는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유대인도 유대인들은 예수님 때처럼 이스테반에게도 신선 목덕죄로 모함을 받게 해서 결국 산에 들인 공예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종교와 보금은 겉으로 볼 때는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으로 들어갈 때는 이렇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극한 이 보금의 핵심이 선포되자 견딜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1절에서 13절에 전반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이 보면 매수했다 충동했다 거짓 증인을 태웠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이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거짓 송사를 하게 하고 거짓 증인들을 끌어들여서 스테반이 하지 않은 말까지 만들어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 보면 이것이 사실이냐 사실 여부를 묻는 그야말로 스테반에게는 생명이 걸려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스테반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천사의 얼굴과 같이 평안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본문 2절에서 50절에 걸쳐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39권의 그 2000년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압축 정리해서 그것도 구약의 정통한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의 망대가 경고하게 세워진 스테반은 이 구약 성경을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언약적 관점으로 정확하게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2절부터 50절 그 내용을 보면 2절부터 7절까지는 족장시대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리고 8절부터 16절까지는 요셉에 대해서 그리고 17절부터 38절은 모세에 대해서 39절부터 43절에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설교를 했고 44절부터 50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그 불순종의 역사를 설교하면서 지금도 너희가 성령을 거슬려 불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을 책망하고 지적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반의 설교는 굉장히 유명한 설교 내용입니다 자 보면 51절 53절에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인 것처럼 너희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을 지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책망 이거는 어떻게 반발하고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죠 실제로 죽였으니까 그런데 스테반이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죽였던 그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살아계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유대인들이 이성을 잃고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스테반에게 달려들어 돌을 던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얼마나 쾌제를 불렀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그리스도가 지금 WIO의 응답 속에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신 줄 믿습니다 이때 이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질 때 이 시대 사단은 발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스테반이 증거했던 내용처럼 하나는 어디 계시냐 너희들이 생각하는 예루살렘의 어떤 지역이나 성전이라는 제한된 장소 속에 매는 분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성전이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모세 얘기했습니까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어졌지만 너희들이 본질을 놓치고 있다 이미 모세 이전의 복음을 먼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출애기 레이기 미수기 신명기 모세호경 그 핵심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도 아닌 평신도 스테반 집사를 통해서 종교와 복음의 논쟁이 일어났다라는 그것은 그 당시 평신도 사역자들이 사실이 구제봉사만 한 수준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말씀 사역을 하였다는 증거이고 말씀의 망대가 견고하게 세워졌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스테반은 언약의 흐름을 보고 있었습니다 현재도 언약의 흐름 7가지 성고에 대해서 단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66권을 보더라도 항상 그리스도의 관점 언약의 관점으로 전도와 선교의 관점으로 이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 3장 18절의 희생자세롱 또 이사야 7장 14절의 인마누엘롱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의 메시야 예언이 바로 구원자 예수로 성취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에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 세계복음아의 응답 속에 이제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까지 이 안에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중요한 언약적인 흐름이 담겨 있습니다 단위 목사님 저술하신 성경 66권이 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 신구양 66권을 정확히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꿰뚫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말씀의 망대를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언약적인 흐름 속에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성경도 주셨고 단위 목사님 저서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매주일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강단의 흐름을 타시면서 스테반처럼 말씀과 기도 전도의 망대를 세우며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체험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시대를 변화시킨 순교자 스테반입니다 본문 54절에 보면 스테반의 메시지를 들은 중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의 반응은 일단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럼 해계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충격받고 분노가 일어나고 이를 갈고 공격하고 돌을 던져버립니다 세상은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해계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창세기 3장 세상은 오히려 이 복음을 선포한 전도자들을 핍박하고 복음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테반은 본문 60절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기도와 함께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이 기도는 누가복음 23장 24절에 예수님도 역시 먼저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순교의 왕관을 사도가 아닌 스테반 집사에게 바로 첫 열매로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55절 56절을 보면 스테반의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편에 서 계시는가 사실 많은 주석가들이 이에 대해서 순교자를 격려하고 환영하기 위해서다라고 나름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노스는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계신 것은 심판자를 의미하고 보좌에서 서 계신다라는 것은 변호자고 충보자의 의미를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순교자를 위해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 영혼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간혹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순교하라고 할까봐 무섭다고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는 순교자의 믿음은 따로 지었습니다 그러나 우린 삶에 순교가 있습니다 갈라데스 2장 20절처럼 그리토 예수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 것이고 우리가 몸된 하나님 나라와 그리토의 몸인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모든 삶의 순교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성령을 거스르는 유대인들과 같은 현장에 있었지만 성령 충만했던 스테반 같은 현장에 있어서 누구는 하늘에 열리고 그 보좌에 계신 그리토를 발견하는데 누구는 그 증인 전도자를 죽이지 않습니까 너무도 상반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스테반 성령 충만한 일곱 집사로 세워졌습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담대히 그리토의 복음을 선포했고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돌을 맞아도 기뻐할 수 있었고 천사 같은 표정 속에 오히려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던 것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충만으로만 흑암 충만한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60절에 스테반의 순교를 당신이 죽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자니라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토인들의 죽음이 바로 잠을 자는 것과 같다 반드시 깨어나거든요 부활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고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제름주로 오실 때 우리는 부활체로 다 무덤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스테반은 부활의 영광에 동참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스테반은 일곱 집사로 세워지자마자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을 행했고 첫 설교에 죽임을 당합니다 어찌 보면 교회에 자신이 덕수임 받고 어찌 보면 자신의 능력을 더 발휘하지도 못하고 너무 빨리 죽은 거 아니야 자칫 세상에서 볼 때는 허무한 인생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테반의 죽음은 단순히 한 사람의 개인의 죽음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보금이 확산되는 직접적인 계기를 만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스테반의 순교사건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사도회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보금이 확산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성취가 본격적으로 가시화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선교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일어나면서 빌립치사를 통해서 사마리아 선교가 시작되어지고 바울의 혜심이 일어나고 사도행전 13장의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면서 본격적인 2, 3, 7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핍박이 올 때는요 빨리 눈치를 취하죠 내가 정체되어 있지 않은가 정말 이 보금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빨리 보금이 확산되어지는 그 시간표에 여러분들이 서 있으시면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스테반의 처형에 이 사울이 바울되기 전에 사울이 적극적으로 이 사형에 동조했습니다 집행가정의 리더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랬던 사울에게 내적인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스테반의 죽음은 바울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금의 씨앗을 뿌리고 간 것과 같습니다 다메세 두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핍박자 사울에서 이제는 전도자 바울로 완전히 변화됐고 전 세계의 이 선교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이 토마스 모어가 교수형을 당하면서 재판장에게 마지막 한 말처럼 스테반의 순교에 있지만 계속해서 제2, 제3의 이 스테반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역시 여러분 이 순교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보금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새벽 예배를 나오면서 전 세계 정말 새벽 예배를 하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금요 예배를 드리는 나라 우리 한국 제2의 선교 대국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보금을 받았던 보금을 수입했던 나라가 이제는 보금을 역수출하는 제2의 선교 대국으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사는 웰빙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웰빙도 중요하구나 순교자의 피는 절대로 헛되지 않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도 이러한 스테반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 은상 성교사님의 책 너 뭐하다 왔니 미국 대학의 교수 부부입니다 어찌 보면 남 부럽 것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나름 기독교인이었고 나름 교회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이제 환경 세미나가 있어서 이제 그 세미나 참석자 한국에 와서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던 중에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좋은 것들과 많은 의사를 줬는데 나는 뭐하다 왔니 너만 잘 먹고 잘 살다 온 거니 이 부분은 누구보다도 교회 일에 열심히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보금을 전하는 것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질문이 이 부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고 이제는 오지 성교 속으로 들어가고 또 교수로 보금 전도자로 또 목회자로 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제 목사리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세면 음성을 들었던 이 성교사 부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세면 음성인 영음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존재감을 드러낸다는 것 날 좀 알아주세요 나를 인정해 주세요 사람 앞에 나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현장 속에 쓰임받는 것이 가장 영적으로 존재감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어제 3부 강단 인삿말 제가 3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의 이유는 그리소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영적 존재감을 보여주는 삶인 줄 믿습니다 결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다메색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열심히 특심으로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된 열심과 특심을 갖고 마지막 단안 옆에 섰을 때 너 뭐하다 왔니 방향이 틀렸던 것을 바울이 해결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예수를 핍박했던 것이 얼마나 사도바울에게는 사울 시절에 여러분 충격이었겠습니까 마지막 때 너 뭐하다 왔니 이 지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영혼권 리스트를 올려드리는 풍성한 영혼권의 리스트가 담겨있는 결산부고서를 올려드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니라 스테반과 사도바울처럼 영적 존재감을 보여주며 또 다른 영혼을 변화시키는 영적 인플루언스의 삶을 사는 삼운동의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